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단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룩드에서 나온 감귤 먹은 새우입니다 저번에 딸 초코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연 오렌지연 분홍색 뭐였지 그때 그거한테 두개 나왔었는데 이번엔 감귤 먹은 새우가 나왔는데 바삭한 새우과자에 상큼한 감귤 맛이 가닥 들어있는 제품이구요 편의점에서 1500원인가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일지 감귤이 3% 들어있는데요 생새우도 들어있고 새우깡에다가 위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감귤 맛을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초코는 괜찮았는데 바닐라인가 그 분홍색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애매하더라구요 보시면 영양성분이 당류가 12g입니다 총 제공량이 40g 중에 한 4분의 1이 넘어간다는 얘기구요 자 나트륨 뭐 그런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녹지 않게 해서 얼려 먹으면 얼려 먹으면 더 맛있다고 되어있네요 알았으면 얼려 먹었을거에요 자 뜯어봅시다 감귤 먹은 과자랑 자 이건 색상이 감귤이라서 그런지 겉보기에는 새우깡이나 비슷한데 딱 보시면 코팅이 되어있죠 코팅이 되어있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독특하네요 또 자 뜯어서 보시면 일반 새우깡 위에다가 살짝 코팅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감귤 맛하고 단맛 그게 섞여가지고 나와있는데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느글누글한 느낌? 뭐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살짝 조금 뭐야 재료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느글누글한 느낌이 살짝 나구요 좀 달다는 생각 이게 그 새우깡의 바삭한 맛은 그대로 느껴지면서 그 뭐라고 해야되나 그 상큼한 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게 살짝 좀 느글누글한 느낌이 납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보시고 좀 요즘 그 이것 때문인가 허니버터 그 뭐야 사과맛 딸기맛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독특한 과자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구요 그때 그 분홍색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건 아무래도 그 초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 대신 그 감귤하고 설탕 맛 강하게 나는 감귀먹은 새우라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편의점이나 초코맛게 같은 걸 판매하더라구요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시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